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주어와 동사를 변형하는 것 주어 동사 연결은 관계사 접속사 이렇게 되어있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반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 주어 동사 목적은 주어 동사 목적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연결하고 싶어 목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그대로 이어 붙이면 그대로 이어 붙이면 뭐뭐 다가 두 번 나와 이게 본 동사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로 끝내지 않게 해서 뭔가 장치를 해줘야 돼 장치를 그런데 주어 동사 연결은 뭐로 한다 변형은 관계사 혹은 접속사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주어 동사에 들고 나올 거고 얘가 주어 동사에 들고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때는 관계사를 쓰고 어떤 때는 접속사를 써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있다는 거지 관계가 있으면 관계사를 쓰게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관계사 쓰는 거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접속사를 쓰는 거야 그냥 이어 붙인 거야 그러면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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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접속사 접착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접착하는데 주어 동사 접착이다 그냥 붙인 거야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뭔가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 뭔가 이 뭔가 메커니즘이 있다고 관계를 맺어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어 두 가지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관계가 있고 관계 없고 이 차이 때문에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요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돼 있어 이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그랬죠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문법 용어가 있는데 그 문법 용어들 전부 다 그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뭐 주격관계 대명사다 이런 문법 용어 어려워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자연스럽게 돼 자연스럽게 이 논리만 알면 논리만 따라가다 보면 아무 때나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문법 용어 몰라도 되지만 상당히 논리적이야 얘는 근데 얘는 그냥 이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냥 주어 동사 붙이려고 태어난 애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다 하는 거다 여러분 repeat is 그리고 even Да quite 감사합니다.